XSFM입니다. I, D, W, K 어릴 때 방이 지저분하다고 지적을 받으면 청소를 했는데 집에 돌아오신 부모님이 방을 보고서는 늘 지저분한 것만 보셨는지 다시 보라고 하시길래 언젠가 한번 빗자루질을 한 뒤에 쓰레기통에 넣지 않고 그 위에 청소했다는 메모를 적어 올려놓았다가 또 혼난 경험이 있습니다. 일곱 살 때였는데 엄청나게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아니 왜 혼나고 끝나지? 내가 잘한 일은 어디로 휘산되고 마는 건가? 아주 오랜 기간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그래도 그냥 내가 잘했으면 된다를 정해두었더랬습니다. 안 알아주면 뭐 어떤가? 나는 잘했는데. 그렇게 공자님이나 추종하다 말고 얼마 전에 정답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남 탓하는 것도요. 사람들은 대개 관찰할 수 있는 분야가 극히 좁고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극히 부족하다. 알아보지 못한 저들 탓도 있다. 어려웠지만 그렇게 남 탓을 하고 보니 괜찮은 발견 몇 가지가 더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관찰을 하고 싶어하고 이를 통해 지적을 하고 싶어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포맷에 지배되지요. 1분 이내의 말로 2천자 이내의 원고로 무언가를 관찰한 이야기를 말하거나 쓰자면 고작 그거 하자고 자세히 뜯어보기는 귀찮습니다. 구기 종목 매니아들의 수십 페이지짜리 평론을 읽으면 마음이 편한 이유와 정반대죠. 하지만 짧은 논평에서는 가장 크게 잘못한 것 한두 가지를 지적하고는 잘된 것, 노력한 것, 나아진 것 등은 무시하고 끝냅니다. 원고로도 적고 비난을 해야 누가 많이 들어주고 읽어주니까요. 그러다보니 이런 편향이 생깁니다. 예전에 땡땡과 다를 게 무엇이냐라는 결론을 내고 싶어집니다. 엄밀히 오를 방도가 없는 문장입니다. 예전에 땡땡과 다를 게 없는 무엇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 침착한 분석보다는 비난이 언제나 간편하고 인스턴트한 호응, 인스턴트한 반응을 가져다주다 보니 6살 어린이도 66살 전직 고위관료도 땡땡과 다를 게 없어 라는 결론으로 가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다시, 당신들은 나와 마찬가지로 관찰할 수 있는 범위가 극히 좁고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극히 부족합니다. 우리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고도 큰 소리로 지적하며 긍정적 변화를 무시하는 모두를 위해 우리는 가끔 싸워야 합니다.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그하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도 범인류의 가장 큰 정치 외교 문제에 대한 원칙일 수도 있습니다. 2020년 12월 3번째 주말에 그것은 알기 싫다는 왜 싸우는지를 넘어 싸우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싸움의 기술 모럴 컴백 3번째 시간입니다. 옆에 윤세민 에디터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많은 송년회가 취소되고 있는 12월에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미를 누리려고 애를 썼었어요. 혹시 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송년회 장소는 물색해둬야지 하면서 9월, 10월에 여기저기 돌아다녀보고 다녔었어요. 저희 회사 근처를. 괜찮은 데를 찾았어요. 나중에 쓰면 되죠. 파티룸 같은 곳도 지금은 영업이 안 되고 그렇죠. 영업장은 다 식당이라든가 이런 곳은 다 영업이 안 되고 맞습니다. 하다 보니까요. 조용한 주말 혹은 조용한 연말에 정치적인 득실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하루걸러 하루 매번 정부가 새로운 고민을 해야 되니까 이건 온나라 정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추석 때의 기사읽기 놀이었나 해서 덕질인이 지적했었나요? 우왕좌왕이란 말 되게 좋아한다고 언론이? 우왕좌왕 짤도 있잖아요. 왕이 우쪽, 좌쪽으로 보고 있는. 오늘 봤더니 뉴스원에서 같은 기자가 10분인가 30분을 간격으로 백신을 너무 늦게 수입을 결정한다. 그리고 검증 없이 백신 들여왔다가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는 공포가 우려된다. 이걸 같은 기자가 30분 단위로 올린 거예요. 보통 일관되어 있는 잘 만든 게임에서는 쓸 수 없는 서로 맞지 않는 카드를 축축축 뿌리고 있죠. 이게 그러니까 적이죠. 히어로즈 오브 스톰에서 그러면 그걸 버그라고 부를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 조금 더 초보적인 게임에서 보면 NPC 디자인이 같은 거죠. 상점 노인하고 마을 아줌마하고 아무리 봐도 디자인이 똑같은 거죠. 저 반대편 대장 뭐 이런 사람하고. 네. 근데 대사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슈퍼마리오의 끝판왕이 버섯인 것 같은. 그렇죠. 버섯이랑 싸우고 뭔가 성의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성의 없네요. 그런 거 읽으실 시간에 저희와 최대한 함께해 주십시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정치사회 전문 책 부독 서비스 마키아벨리의 편지 인생은 한방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 평산네이처 진경옥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평산네이처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네. 진경옥 팀장입니다. 저희 엄마요. 진짜 경자옥자요. 충성 경장 진경옥 세상의 모든 경옥을 위해 120시간 진하게 다렸습니다. 활력 있는 사람들의 이름 진경옥 평산네이처 오피스2 윤면상 PD와 소상준 민정수석 페어가 광고를 참 많이 만들었어요. 그렇죠. 참 대단한 게 힘들 때도 됐는데 이상하게 점점 퀄리티가 올라갑니다. 평산네이처처럼 자주 보는 고객한테는 이렇게까지 잘할 필요 없는데 최고의 작품이 나왔어요. 진경옥입니다. 아이언맨을 보면 토니 스타크의 문제가 하나 있죠. 영화에서 나오는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는 천상공돌이로 나오죠. 심혈관계 질환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심장으로 피가 안 통한다는 그러니까 천상공돌이여서 무언가를 계속 만들고 개발하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는 워커홀릭이죠. 그런 느낌으로 평산네이처 사장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사가 잘 되고 있어도 무언가를 계속 개발하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는 성격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 덕후 평산네이처의 신작 진경옥이 대망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산네이처는 하나의 신제품을 내놓을 때마다 회사가 망하기 직전까지 갔다 옵니다. 돈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생산공장을 찾기 위해서 김정오처럼 돌아다녔습니다. 몇 발인지 계속 세보고. 근데 이게 모든 업계는요. 일하다 보면 정말 RPG게임하고 똑같아요. 자기만의 지도가 생겨요. 사실 저도 이거 2, 9년 하면서 저만의 지도가 있긴 있거든요. 평산네이처 사장님도 좋은 OEM, 좋은 공장 지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원료부터 생산까지 동원할 수 있는 편법은 모두 배제를 했습니다. 네. 특징 1, 진경옥은 물... 근데 진경옥이 뭔가요? 제가 아까 먹던 거. 아까 이제 혹시 아시나 싶어서 여쭤봤어요. 특징 3에 나와요. 진경옥은 물을 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제품이 정제수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진경옥은 물을 타지 않아서 매우 꾸덕꾸덕합니다. 제가 먹어본 것들 중에 꾸덕도가 가장 쎘어요. 그래서 심각하게 짜셔야 됩니다. 그렇죠. 심각하게 짜셔야 됩니다. 치약처럼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량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소규모 항아리 중탕으로 만들어서 많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시장에서 겨룰 만한 큰 회사의 제품들이 있죠. 다른 경옥땡 제품의 생산은 보통 3톤짜리 중탕기를 사용하여 생산을 하거든요. 이 제품들이 실제로 되게 많이 팔려가지고 큰 회사에서 만드는 것들을 덜어 드셔보셨거나 선물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특징 세 번째. 최고의 원료. 광고 음원에도 들리지만 인삼, 복령, 생지황, 녹용 등을 전부 다 넣었습니다. 관광덕후 평산네이체에서 혼을 빼 만든 작품입니다. 혼이 쪽 빠졌습니다. 네. 테스트 제품조차 넉넉히 줄 수 없었던 진정 귀한 녀석 진경옥. 액세스몰에서 새롭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개발기간 내내 이 이름을 들은지가 좀 오래됐는데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끊임없이 챙겨드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흉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뒤져보시고 깜짝 놀랄 겁니다. 잘한 것 같아요. 평산네이체 이번에도. 싸우면서 얻는 교훈. 싸움에서 교훈을 얻는 모랄컴뱃 시간입니다. 정은희의 무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싸움을 왜 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위험하고 어려운 것을 단 3시간 만에 준비하는 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치자 여러분. 천천히 배울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평생 배워도 못하는 사람 투성이고. 맞아요. 배우지도 않고요. 사실. 그리하여 지난주에는 낙법을 배웠죠. 네. 싸움을 준비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오늘의 얘기는 어떤 겁니까? 오늘은 싸움의 기술을 본격적으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싸움을 얘기를 하면 제가 책을 쓰면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봤었어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에 대한 논문도 없고 책도 없고. 그런데 경험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요.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제대로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굉장히 대부분 나는 억울하다 이런 결론이 대부분이고. 제가 어쨌다. 내가 어쨌다. 그런데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싸움의 패턴이었어요. 싸움이 어떤 패턴을 갖고 일어나는지를 되게 관심 있어 했는데 얘기를 잘 못해요.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싸움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느라 재싸움을 유심히 보기도 했고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개싸움을 분석을 해보기도 했고요. 그런데 재미있기도 하고 어려운 과정에도 했어요. 사람들이 욕설이 난무하는 그 댓글들을 다 받았어서 순서를 정해보기도 하고 유형으로 구분해보기도 하고 하다 보니 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을 보자라는 게 기술이고요. 싸움의 기술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거는 이거를 배우면 내가 이길 수 있거나 이거를 배우면 싸움을 막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싸움의 패턴을 보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만에 나온 고백이네요. 그러네요. 많은 사람들이 이기기 위해서 듣기 시작하셨을 텐데. 그러셨을 분들한테 참 죄송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기는 것도 해야죠. 정말 이 무혜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기고 지는 건 내가 결정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 책은 싸움의 기술이지 싸움을 이기는 기술은 아닙니다. 그거는 좀 확실히 하고 갈 것 같고 싶네요. 싸움의 기술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초급 기술을 그냥 제가 리스트를 불러드리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급소를 찌르지 않는다. 경멸하지 않는다. 쓰러진 사람을 또 찌르지 않는다. 싸잡아 싸우지 않는다. 꼬투리를 잡고 싸우지 않는다. 개싸움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게 초급이에요. 네, 그러게요. 이것만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많은 싸움의 폭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우리가 오늘 반이나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하나 좀 뒤져봅시다. 아니, 최초의 급소를 찌르지 않는다로 시작해요. 이게 다른 싸움의 기술과는 전혀 다른 내용인 거죠? 아니, 급소를 안 찌르고 이긴다고? 그렇죠. 보통 싸움을 이기는 기술 생각하면 급소를 찌르죠. 급소를 찌르는데 그런데 지금 이 책이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싸움은 가까운 사람들 사이의 싸움이에요. 나를 때릴 수도 있고 나를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근접거리 있는 사람들. 사실 코로나 시대에 이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만나지 않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은 덜 만나도 되지만 가까운 사람은 훨씬 더 접촉면이 넓어지는 이 시기에. 어찌 보면 게시판으로 확장하고 커뮤니티로 확장해도 괜찮은 것이 지금 저 무인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는 내가 화나와서 싸우고 싶을 때도 있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안기기를 바라는 어떤 사람과 싸우게 되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게시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게시판 유저들이 가족이에요. 안기기를 바래요. 당원들한테는 같은 권리 당원들이 가족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안기기를 바래요.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싸움을 하면서 싸움을 걸면서도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나를 끌어내주기를 바라죠. 단절하고 싶어서 싸우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단절하고 싶은 사람하고는 싸우지도 않아요. 이 귀찮은 걸 왜 하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싸움의 결과를 단절로 오해해요. 많은 경우 그런 것 같아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단절하는 게 결론이라면 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피곤하니까 그냥 단절하시면 될 것 같고 싸움은 단절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 싸움은 단절하지 않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지 끝낼 거라면 그냥 안 싸우고 끝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싸우고 있으면서 자꾸 못되게 구는 거예요. 완전히 단절되도록 하는 기술들을 쓰고 그중에는 급소를 찌르기가 있는 거 봐요. 맞아요. 급소를 찌르면 관계를 회복하기가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급소를 찌르는 건 뭡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족에 대한 얘기라든가 제일 중요한 사람에 대한 어떤 험담이라든가 부모에 대한 욕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말 급소해요. 하면 안 되는 것. 그거를 누르는 순간 저 사람이 폭발하죠. 그건 이제 선 넘내죠. 그럼요. 롤이나 오버워치 유저들이 맨날 질 때마다 하는 부모욕. 그건 이제 사실 선 안으로 들어온 지 꽤 돼서. 그건 그래요. 여튼. 그런 거 사실 정말 하면 안 되죠. 너는 그래. 아니면 이제 상대방이 했던 어떤 잘못. 과거의 잘못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물론 덮어주기까지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싸울 때 그걸 끄집어내는 거. 나만 아는 무엇을 갖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 너 그때 그런 사람이잖아. 모른다거나 이러면 싸움이 굉장히 커지고 사실 싸움이 아니라 폭력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어가죠. 싸움은 싸움으로 끝내야 되는데 이 폭력으로 넘어가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아니고 싸움으로 끝냈을 때 우리는 폭력을 더 줄일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급소는 폭력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정치 문제로 싸우는 사람들은 지금 무인이 말씀하신 이 얘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거 아니면 어떻게 싸워. 저희의 제안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거 놓고 싸워보라는 겁니다. 진짜로 해결을 원하면. 급소 찌르지 말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는 미국에서 청소년 아이들을 상담을 했었는데 정신적인 문제와 법적인 문제를 둘 다 갖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거였어요. 한국으로 따지면 소년원과 정신병원이 합쳐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아이들이. 그리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관리 감독하에 살고 있는 굉장히 통제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서로를 죽이려고 뜯어 달려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위를 들고 죽이려고 한다든가 실제로. 실제로 폭력. 물리적인 폭력. 물리적인 폭력으로. 실제로 그런 싸움을 말리느라 진짜 왜 미국 영화에서 많이 보는 큰 사람들이 몇 명 와서 팔짱 껴서 땅으로 쓰러뜨리고 이런 것도 실제로 해보기도 했는데 그렇게 되는 한마디가 있어요. 늘. 뭐냐면 이런 거예요. 미국 같은. 이거 미국의 사람입니다. 니네 엄마 창녀지. 뭐 이런 말. 그러면 그냥 서로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함으로써 싸움을 이기고자 한다면 이거는 피를 보는 경우거든요. 양쪽에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급소는 찌르지 않는다. 이거를 염두에 둬야 되는데 사실 싸우고 있는 와중에는 우리 안에는 이런 욕구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정말 급소를 탁 찔러가지고 쓰러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올라오기 때문에 맞아요. 저 사람 했던 어떤 잘못을 알아. 어떤 되게 민주적이고 되게 올바른 사람이지만 과거 했던 어떤 오류를 알아. 그거를 안 찌르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외우고 외워서 그 순간 이 무기를 쓰지 않는 거를 연습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랑 먼 사례로 봐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콤엑스의 젊었을 때 전력에 대해서 자꾸만 깎아내린다. 인권운동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런 사람들은 그냥 민권운동이 싫은 사람들이에요. 실제로는 더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마틴 루터킹의 여성 편력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건 그 여성 편력이 싫은 사람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었죠. 민권운동이 싫은 겁니다. 너무 싫어서 급소를 찌르고 싶은 거죠? 급소는 너무 찌르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급소 찌르기를 옆에서 자꾸 보다 보면 이게 맞는 건가 보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럼요. 급소를 찔렀던 상대방이 피 흘리고 쓰러져. 그걸 보면 급소를 찌르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역사가 거기서 싸움의 기술을 보여주네요. 그러네요. 두 사람이 그거를 물고 개싸움으로 들어가지를 않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겼고. 맞아요. 그러네요. 개싸움, 이게 이제 나중에 개싸움 얘기도 나지만 사실 급소를 찔러서 개싸움을 가는 건데 이 유혹은 너무나 강해요. 왜냐하면 빠르게 이길 수 있겠지만 피해가 너무 심하고 이거는 싸움의 도를 넘어가기 때문에 싸움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해나 갈등 해소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싸움을 통해서 제일 처음에 얻고자 했던 거는 얻지 못하는군요. 얻지 못하고 굉장히 폭발하는 감정.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오해의 과정. 가장 흔한 오해인 것 같아요. 내가 실제로 생각하는 승리가 상대방의 자폭 혹은 자멸이다라는 건 우리가 처음에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화합 혹은 타협 혹은 원만한 마무리를 원하는데 어느 순간에 싸움의 온도에 끌어서 같이 올라가다 보면 그걸 잊어요. 맞아요. 제가 죽었으면 좋겠네. 이 얘기 넘어가요. 이건 앞부분에 하셨다는 말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네요. 싸움의 판을 열어놓고 싸우라는 말하고. 맞아요. 판에 한계를 설정하고 싸우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끝까지 그냥 쓰러트리는 게 목표는 아니라 싸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의견을 관철하고자 하는 걸 거 아니에요. 또는 타협을 하기를 원하는 걸 거고 갈등을 회복하는 방법일 텐데 그거를 염두에 두고 싸우는 사람은 이런 거죠. 여기서 이제 싸움의 기술 초급에 나오는 쓰러진 사람을 또 찌르지 않는다. 이런 것도 염두에 대게 되는데 우리는 사실 쓰러진 사람을 찌르는 게 제일 쉬워요. 남한테 뺨 맞고 온 사람을 다른 쪽 뺨을 때리는 게 제일 쉽고 왜냐하면 연약한 상태에 그 사람이 놓여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그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 유혹 또한 이기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다 느끼는 유혹인 것 같아요. 이 유혹은 분명히 있어요. 내가 이 말만 하면 저 사람이 쓰러지는데 내가 그동안 참고 있었던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상황에서 친한 친구 상황에서도 이 유혹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뭡니까? 친구가 친한 친구가 약간 통제력이 높고 남을 지시하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 어떤 다른 친구가 제 친구한테 그런 말 했다라는 거예요. 너는 왜 맨날 남을 지시하고 네가 뭐가 잘났길래 이렇게 막 하라 그래 이런 말 듣고 와서 속상해서 저한테 말하는데 제 아내는 그래 너 그런 사람이야. 너 나한테도 맨날 그래. 라고 말하고 싶은 욕구가 치밀어 오르고 정말 너무너무 말해요. 입이 근질근질해요. 지금 이 타이밍이거든요. 내가 그동안 받아왔던 이런 거를 지금 되돌려줄 수 있는 이 순간이에요. 바로. 바로.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 순간. 약해졌을 때 족취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모르는 그 친구와 합심을 해서 같이 공격할 수 있는. 지금 내 마음속에선 아드레날린의 방아쇠를 손으로 올려놨죠. 올려놨죠. 그리고 지금 이 말을 하면 이제 KO를 시키는 거예요. 그때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쓰러진 사람 또 찌르지 않는다. 이죠. 아니 이 유혹은 너무나 달콤한 게 우리가 누워서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할 때도 느끼는 게 뭐 굉장히 흔한 인실땡 썰이나 참교육 썰 같은 거 보면은 항상 찾는 게 후기. 그리고 그 당한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댓글 한 줄 더 남기고 싶은 거. 그 유혹이잖아요. 그 왜 개인 미디어는 점잖은 메이저 미디어가 채워줄 수 없는 기초적인 사람들의 욕구를 잘 채워줘요. 그게 성적 매력이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본능에 충실한 헛소리를 잘하는 사람이든 BJ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타덤에 오르고 나면 아니면 먹는 걸 아주 잘 먹는 사람이든 이 사람들이 스타덤에 오르고 나면 헬마우스가 설명을 해드렸죠. 한 번쯤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저는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해서 하는 사과가 아니야. 사과라는 콘텐츠를 소비하고 싶어 하니까 우리의 구독자들이 사과도 하는 거지. 그래서 사과를 하면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은 욕망을 느끼는 사람은 위로를 하고 확인사살을 하고 싶은 사람은 확인사살을 하면서 욕구를 채웁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 인류애가 싹 하시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지. 사람들은 욕구에 충실한다면 저렇게 되는 거지. 지금의 유튜브가 그 한가운데에 있죠. 사실 많은 유튜버들이 속속 복귀를 하고 사이버레카로 돈을 번 사람들이 사이버레카의 희생양이 같이 되기도 하고. 이게 저는 시사 프로니까 사실 절대로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인데 사과의 약점은 그게 있습니다. 사과를 하면 때려 눕히고 싶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사과를 함으로써 거기서 벗어나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사실 사과가 아니라 다른 거가 필요할 수 있는 건데 더 싸워야 되는 게 필요할 수 있는 거고. 사과를 함으로써 나는 사과를 할 수 있는 위인이 돼버리는 이런 위치가 바뀌어버리는. 때로는 그것 사과도 내 위치를 좀 더 올려놓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럼요. 시도할 수 있는 일이죠.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사과를 대단한 사람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단하지 못한 사람도 대단하지 못함을 유지하되 대단해 보이려고 사과를 할 수도 있다. 사과도 사실 사과의 기술에 대해서 좀 써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요? 사과도 참 이예요. 다양한 무예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싸움을 알고 싸움을 쓴 것이 아니라 싸움이 너무 궁금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쓰게 된 것처럼 사과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너무 그래서 이것을 좀 연구해보고 싶은데. 이런 싸움이 이런 것 같아요. 아까 본능에 충실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한테 있는 본능 중에 하나예요. 뜯어 싸울 때 정말 끝까지 싸워버리고 남을 쓰러뜨리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동물들의 싸움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서열 싸움을 하는 건지 무리 싸움을 하는 건지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늑대나 고릴라나 그 서열 싸움을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죽일 때까지 싸우지 않아요. 으르렁거리에서 하악질로 싸우거나 승패를 결정짓고 상태방에 포기하면 그 싸움은 끝나거든요. 그러지 아니면 객과 동물들은 배를 내밀거나 이러면 끝난 거지 배를 내미는 동물을 가서 목을 물지는 않아요. 서열 싸움에서는 힘을 과시하는 걸로 끝나죠. 대부분. 대부분 피를 흘리지는 않은데 무리 간의 싸움, 종족 간의 싸움은 서로 안전과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피 흘린 싸움을 하기도 해요. 거기서는 누가 항복하지도 않고 정말 다칠 때까지 싸우기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실 서열 싸움을 많이 하는 건데 마치 동족 싸움을 하는 것처럼 싸움을 해요. 서열 싸움을 하고 있다라면 판명이 나면 끝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치 나를 위협하는 어떤 존재와 싸우는 것처럼. 쟤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쓰러진 사람을 또 밀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누구랑 싸우는 건지, 뭐 때문에 싸우는 건지, 위협을 받아서 싸우는 건지. 이걸 조금 분명히 한다면 본능인 것은 맞지만 이 본능을 과연 다 끝까지 써야 될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가 끝나면 두려움을 걷어내고 인정하고 등 돌리고 집에 가면 되는데. 불안감이 휩싸여 있는 사람이라면 이겨도 등 못 돌리죠. 저쪽이 숨을 안 쉬어야 그제서야 마음을 놓게 되는. 그렇죠. 안 그러면 나를 따라와서 어떻게 할 것 같은. 그리하여 저희가 지금 말하는 싸움의 기술은 사실 길에서 갑자기 나를 때린 사람과의 싸움의 기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싸움을 하는 소중한 사람과의 싸움의 기술을 이야기하는 거죠. 잘 정리해 주시네요. 맞습니다. 급소를 안 찌르는 의미에 대해서. 안 찔러야 되는 의미에 대해서. 그렇죠. 길 가다가 나를 때린 사람과의 싸움은 경찰한테 맡겨주시고요. 네. 그랬고요. 자. 이달의 책. 독서의 깊이를 더해줄 가이드북. 독서 모임과 강좌 할인권까지. 세상을 보는 자신만의 시각을 갖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마키아벨리의 편지 구독은 액세스몰과 정치발전소에서. 덕지리님. 카인이 무슨 뜻이에요?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시면요. 카인이랑 아벨. 아. 아벨? 당신의 문 앞에 배송되는 정치. 마키. 아벨? 리의 편지. 선정위원이 선정한 이달의 책. 독서의 깊이를 더해줄 가이드북. 독서 모임과 강좌 할인권까지. 저자와의 대화와 특강도 준비되어 있어요. 정치발전소. 원강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에서 2021학년도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주부, 개인사업자, 만학도 등 많은 이들을 위해 열려있는 원강디지털대학교의 장학제도도 알아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싸움의 기술에 동원되는 경멸을 하는 단어의 정의를 좀 파악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챕터는 경멸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 경멸 정말. 이 경멸이 개인과 사회와 이 경계를 넘나드는 감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경멸은 굉장히 전파속도가 빠르고 전형이 돼요. 경멸의 전파속도는 대박이죠. 대박이에요. 경멸은 너무 인스턴트예요. 경멸은 경멸을 낳는데 이 경멸한 감정을 생각해보면 인간이 이거는 감정이 뭐냐. 이거 굉장히 복잡한 얘기예요. 감정이 뭐냐는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이 연구도 계속 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뇌과학이 조금 발전되지만 사실 뇌과학은 걸음마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이 여섯 가지밖에 없다라는 이론이 좀 지배적이에요. 이 여섯 가지 중에 하나가 경멸이거든요. 행복, 화, 슬픔, 놀람, 두려움, 그다음에 경멸. 이 여섯 가지 감정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머지는 다 어떤 사회적으로 정의된 이야기거나 여러 감정이 조합이거나. 그런데 이 중에 경멸이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토하고 싶은 감정이에요. 토하고 싶은 감정. 내가 어떤 코로나 시기와 굉장히 맞물려서 얘기해볼 수 있는 게 어떤 것에 전염될까 봐. 또는 내가 그것이 닿았으면 내가 그것에 오염이 될까 봐. 그것을 만지지 않고 싶고 쳐다보기 싫은 감정이 경멸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1일 드라마 이런 데 많이 나온 대사인데 이런 거예요. 네가 니까지 깨 이러면서. 그리고 상대방을 예를 들어서 소금물을 뿌린다거나 이런 거. 아니면 김치 싸대기 이런 거. 다 경멸의 표현이거든요. 너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런데 소금물은 소금물을 뿌리는 것과 물을 뿌리는 것의 합성이네요. 그러네요. 두 번 경멸. 너를 퇴치하면서 동시에 너에게 붙은 귀신도 퇴치해 주겠어. 맞아요. 너라는 오염원을 깨끗이 하겠다. 정화의식 중에 하나예요. 너라는 오염물질을 없애겠다는. 그래서 경멸의 감정의 특유한 얼굴 표정과 몸짓과 소리가 있거든요. 이거는 다 아세요. 이렇게 콧방귀를 끼고 약간 니까지 깨 이런 표현. 그래서 요즘에 말 끝에 충 붙이는 거 다 경멸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화는 정말 양반이에요. 화는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맞아요. 화를 낼 때 사람은 정면을 쳐다봐요. 그 사람을 노려보고 몸도 그 사람을 보지만. 몸도 그 사람을 향하죠. 그 사람을 향하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앉아있으면 일어나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이러는데. 경멸은 옆으로 살짝 비켜있거든요. 바디랭귀지가. 나는 너를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다르네요. 다르네요. 굉장히 달라요. 너를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너를 상관하고 싶지도 않고 너를 향하고 싶지도 않은 감정이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화라는 감정을 들이대면 나도 화를 내면서 정면 승부를 할 수 있지만. 경멸은 정면 승부를 할 수가 없어요. 비켜나가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너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을 거고. 너한테 소금물을 끼워줄 거고. 너를 토해낼 거야. 라는 감정이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조금 더 과학적인 사람은 과산화수소를 뿌릴 수도 있겠네요. 그럼 모를 수 있는 거죠. 알코올 솜. 알코올 솜. 요즘 흔하잖아요. 그런 거. 소독제. 소독제 같은 걸 뿌리겠죠. 이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수업 때 접하고 있는 모든 덕목들은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쓸 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사실 경멸이라는 감정이 우리 인간이라는 동물한테 있는 이유는 나를 돌보기 위하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다고 말해요. 나한테 나와 이질적인 것이 들어오면 그것을 토해내야만 없애야만 나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이 이질적인가 이런 것들이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옮겨다니는 거예요. 어떤 대상이 이질적인 것이라고 여겨지고 나한테 오염원이라고 여겨지면서 어떤 때는 이런 대상, 어떨 때는 여성, 어떨 때는 남성, 어떨 때는 이쪽 당, 어떨 때는 저쪽 당. 이러면서 옮겨다니면서 인간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경멸을 갖고 싸우면 이 또한 개싸움이 되고요. 폭력이 되기가 되게 쉬워요. 왜냐? 정정당당하게 마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싸움은 정면 돌파가 가능하지만 경멸을 경험한 사람이 느끼는 이 더러운 기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옆으로 보고 위아래를 깔아보고 콧방귀를 끼면서 얘기하면 왜? 내가 더러워? 내가 사람 안 같아 보여? 이런 말을 하거든요.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람도 아닌 사람은 상대방과 싸울 수도 없기 때문에 이 기분, 더러운 감정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대상을 경멸을 하죠. 그러면서 옮겨다녀요.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런데 바로 리플렉션으로 날 경멸한 사람한테 바로 돌려주는 경우는 또 드문 것 같아요. 바로 나한테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은 경멸하기가 어렵거든요. 맞을까 봐. 그러기도 하고 약간 비껴나가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면에서 정면 돌파를 하잖아요. 바로 앞에서 경멸의 표현을 던지지 않아요. 그 사람은 맞을 수 없는 곳에서 경멸의 표현을 하죠. 그래서 싸움이 쌍방울이 일어나지 않고 옆으로 비켜가기 때문에 옮겨다니는 게 경멸의 감정이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옮겨다니거든요. 그래서 개인과 사회의 구분이 없어지는 싸움의 가장 큰 유형이 경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맞을 위험성이 있었던 시대에는 혐오와 경멸은 이렇게 흔한 감정이 아니었어요. 맞네요. 맞네요. 던지고 소금물을 던지고 나는 피할 수 있는 게 경멸이거든요. 다만 못해 12년도에 그 아이스를 처음 진행할 때만 해도 조리돌림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설명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박정희가 쓰고 난 다음부터 없어진 기술이었거든요. 50년 동안 없던 게 다시 돌아와서 소셜의 시대에 설명을 해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0대부터 70대까지 다 합니다. 돌린다 목적 없이 그러면 조리를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굉장히 흔하고요. 사회 전체를 경멸적인 사회로 만들 수 있는 감정인 것 같고 이 싸움은 이건 싸움이 아니에요 사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싸움은 화라는 감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멸은 화가 아닌 폭력을 낳고 불평등을 초래하고 단절을 낳죠. 화를 잘못 쓰면 생기는 일인데 화도 차도 스킵하네요 이건. 화와 경멸은 다른 감정이에요. 다른 감정인데도 비슷한 줄 알아요. 화는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면 누구나 화를 경험하고 또 화를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화에 대한 시를 쓸 수 있는 거고 화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거고 화를 내는 대신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거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지만 이렇게 화라는 감정을 다룰 수 있는 여러 경로가 있지만 경멸은 참 이 경로가 없어요. 그래서 옆으로 퍼져나가는 이런 습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되게 경멸 사회가 되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고 경멸하지 말고 화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게 때로 아쉽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화를 잘 쓰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주셨는데 화를 제일 잘 써야 되는 직업은 제가 알기론 스포츠 선수들입니다. 프로 스포츠 선수들이에요. 기술적으로 써야 되죠. 경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니까. 어떤 것들이라도 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좀 더 더티하게 굴면 그 팬들한테는 엄청 예쁨을 받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엄청 빌런이에요. 트래쉬토크에 재능이 있는 선수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크게 싸웠던 상대팀으로 가요. 가서 잘 지내요. 그럼 그걸 되게 이상하게 봅니다. 아주 적당한 일인데 말이죠. 아주 싸움이 경기가 끝났는데. 싸움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죠. 좋은데 잘 쓰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경멸과 구분하지 못하면. 이 구분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구분하기 되게 쉬워요. 바디랭귀지가 다르고요. 쓰는 언어가 다르고요. 표정이 달라요. 이건 약간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아 그러게요. 아쉬운데 제가 감정에 대한 수업을 할 때 내 경멸이란 감정은 느끼는 사람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연기를 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데 이걸 하고 나면 이 기분이 되게 스스로가 더러운 느낌이 들기 때문에 나를 소금물에 넣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과학적인 사람은 과산소수에 넣기. 과산소수 아니면. 알코올소음으로 딱 머리가 염색이 되고. 머리가 노래지고. 아니 그런데 제가 바로 그저께 월요일에 있었던 일인데 지하철을 타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 한 다섯 정거장만 가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눈앞에 자리가 있길래 저는 여유롭게 걸어갔어요. 그런데 뒤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와서 저를 치고 거기다가 가방을 올려놓고 앉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되게 클리셰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다섯 정거장만 가면 되는 상황이라서 그 상황에 화가 나지는 않았지만 순간적으로 되게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분을 쳐다봤는데 제가 어떤 눈빛으로 쳐다봤는지 저는 모르죠. 그런데 화가 나지는 않고 저런 사람이라는 눈빛으로 쳐다봤는데 그분이나 눈이 딱 맞으셨는데 그분이 앉았다가 저쪽 칸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그런 눈빛으로 쳐다를 봤나 보다. 경멸의 표정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멸은 화를 내는 거랑 되게 다르기 때문에 화는 조금도 안 났었거든요. 온도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는 뜨거운 감정이라면 경멸은 더 차가운 감정이기 때문에 화를 내지는 않는데 그걸 당한 사람은 당한 사람이 뜨거워지죠. 그게 바로 월요일날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이 깊었던 사건이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 감정은 사실 우리가 배워올 필요가 있는 게 알아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독국물을 먹었으면 토해야 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경멸에는 시그니처와 같은 표정이 있기 때문에 찾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과학수사에서 걸어가는 패턴을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글씨 쓰는 패턴을 보거나 이런 것 같은 것일 수도 있겠군요. 맞아요. 아니면 살인자로 지목된 사람한테 너 그 사람 죽였어? 그런데 아니요. 그러는데 얼굴 한쪽 입꼬리가 올라간다든가. 흔한 거짓말 탐지기와 비슷한 메커니즘이겠죠. 메커니즘이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 안에는 숨길 수 없는 표정이 있는데 그 표정은 아주 잠깐 0. 몇 초 사이에 나왔다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이러한 연구 방법 같은 경우에는 수치화가 불가능하고 인간이 아니면 파악할 수 없는 어떤 설명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점이 좀 어려운데 그 부분을 좀 뭉뚱그려서 말하면 그 표정은 보면 알 수 있다. 보면 확실할 수 있다. 누군가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야 내가 말이야 좀 이따가 우리 결혼하면 되게 큰 집 사가지고 개 키우면서 열심히 살 거야. 되게 행복할 거야. 그런데 상대방이 이런 표정이 나왔다. 경멸의 표정이죠. 믿지 않는 거고 신뢰가 없는 거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살짝살짝 스쳐간다는 거고요. 사실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도 우리는 알기는 알아요. 무의식적으로 알아요. 누구랑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 내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기분이 나빠. 아주 열심히 기억해보면 내가 한 0.1에서 0.5초 동안 짜게 식었어. 그런데 너무 짧아서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고 캐치는 못하는데 그냥 기분이 안 좋아. 그 문제를 마음속에 걸렸는데 계속 그거를 덮고 결혼을 하려고 스스로 노력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본인도 우리가 또 내가 나를 잘 모르잖아요. 내가 그 문제가 그렇게 걸리는 문제인지 모르는데 걸리는 건 걸리는 거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너무 적당한 사람이니까 이러면서 왜냐하면 우리는 평상시에도 스스로한테 거짓말을 여러 개 많이 하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려운 일은 절대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건 늘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수치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멸이라는 감정이 인간관계를 파괴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거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이 펴져 있다는 거죠. 화가 나지 않고 냉소하는 그 감정이 그렇죠. 냉소하고 꽃방개를 키면서 무슨 무슨 충이라고 불러면서 너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겠어. 부부 사이에도 있을 법하군요. 생각해보니. 저는 없을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흔해요. 너무너무 흔해요. 그런데 결혼 전에 있을 것 같아요. 뭉뚱그리고 넘어가는 경멸의 순간들이. 그냥 별건이라고 취보하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것이 습관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서로의 가정환경, 성장환경을 무시하거나 이해하지 못하지만 참고 넘어가서 결혼을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그것과 상대방의 지금의 내가 싫어하는 모습을 결부시킨 다음에 그걸 경멸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시사아저씨나 저 같은 시사충들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상당히 많은 숫자라는 말은 빼죠. 경멸을 퍼뜨리는 전파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누가요? 시사충들이. 네. 자기 큰 싸움이, 자기가 크다고 믿는 어떤 싸움이 자기 뜻대로 안 풀리니까. 그런데 방금 지금 앞에 계신 분이 충이란 말을 쓰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네. 바로. 저는 그건 또 시 언어 습관으로 반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애증인가요? 평생 게임을 해온 게이머들은 부모욕을 애정을 담아 하는 방법을 알아요. 시네요. 시. 네. 그건 시적 허용이거든요. 야, 너 요새 왜 그래? 몸이 안 좋아? 우리 엄마도 너 이기겠어? 이거는 경멸이 아니에요. 이 시의 언어를 확인하는 게 힘들어서 싸움이 있는 거라니까. 여튼 이게 말이에요. 그런 캡처들은 종종 있죠. 엄마 욕을 신나게 주고받는데 우리 어머니는 하늘나라에 가셔서 그럴 수 없을 거라고 하면 상대방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하다고 잘못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예멘 난민들이 엄청 갑자기 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몇 년 전에. 제주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는데 그때 굉장히 느낀 것이 많아요. 그때도 사랑과 경멸의 연관성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는데 예멘 난민들을 범죄자 취급하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아이들 엄마들이거든요. 맘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갔는데 사실을 확인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내가 경멸한 대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야 내가 사랑하는 존재를 지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잠정적 범죄임을 취급하는 걸 넘어서 범죄인이다.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 아니면 우리 딸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야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점점 이게 세지거든요. 너무 흔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역 커뮤니티 혹은 당장 우리 집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 경멸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우리 동네에 온 스트레인저. 스트레인저에 대한 경멸. 그렇죠. 아니 지금 난민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잖아요. 거기를 끄덕이며 듣던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거기에 난민을 끼면 안 되지? 라고 지금 버튼이 눌리셨던 청취자분도 계실걸요. 왜냐하면 그건 그 청취자 당신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각 개인이 생각하고 있는 지켜야 하는 범주와 배타성을 타자로 만들어야 하는 범주가 다 따로따로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남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남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었던 자기가 어느 정도 원을 그려놓고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타자화 시켜야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잖아요. 그게 꼭 본인이 모자라서 그럴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모두 하고 있는 일이고 그건 평생을 가면서 계속 고민해봐야 하는 일이죠. 나한테는 누가 두려워해야 할 타자고 나는 왜 그런 그림을 그렸을까 살면서? 우리는 사실 다 해요. 이 편견을 다 갖고 있고 우리가 진짜 스스로 검열은 좀 이상하지만 알게 되지 않는 이상은 다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청소년기에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살게 됐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흑인을 본 거예요. 흑인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흑인을 보면서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어요. 사회가 심어준 어떤 장면들. 만화 영화를 보면서 아프리카 아이가 코에 뼉다귀를 끼고 다니는 것들. 만화에 나오는. 만화에 나오는. 어렸을 때 그걸 보고 자라서 그런 편견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게 굉장히 쇼핑했어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데 어떤 증거도 없고 어떤 근거도 없는데도 우리에게 있는 편견은 정말 테스트해보지 않고 만나지지 않으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서 그 친구들은 미국 친구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미국인들의 권속이었을 겁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랑 친해진 친구들이 있어서 우리 학교 농구 코트에 와서 농구를 하는 친구들이 덜어 있었어요. 네.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제가 아는 사람이 몇 달이 건너 아는 사람이 그 친구들 중에 한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왜 농구를 못하냐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기억나요. 약간 경멸했어요. 그러면서 살다 들었던 비슷한 카테고리의 말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야, 과천 애들은 역시 옷을 못 입어. 남자가 왜 이래. 어떤 애들은 어때. 맨박스는 그중에 대표적인 거죠. 과천이 그래요? 아니요. 그냥 제가 들은 말이에요. 아, 네. 공부를 잘하긴 하죠. 마찬가지예요. 과천에서 공부 못하면 어디 억울해서 살겠습니까?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거. 우리가 지금 3시간 동안 같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범주화들은 나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너무 많이 쓰면 제노사이드가 되기도 하고 1에서 10만까지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나는 예측 가능한 사람이고 싶고요. 또 상대방 또한 예측 가능한 사람이기를 바라요. 이 예측이 어긋날 때 많이 일어나는 게 싸움이죠. 그 시구 중에는 경멸도 꽤 거들게 된다. 네. 맞습니다. 경멸은 감정을 폭발시키고 싸움을 넘어서서 폭력과 또 경멸 사회로 만드는데 일조를 한다고 여겨지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 개싸움을 하게 되는데 개싸움 역시 굉장히 흔해요. 그런데 개싸움은 어떤... 이 단어는 어떤 정의로 봐야 됩니까? 아, 저 그냥 제가 말했어요. 우리 집 강아지는 싸움을 절대 안 하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 다음 장과... 아, 경멸이 포함되는 단어에서 제가 좀 반성이 되네요. 제가 정말 엄청나게 존경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우리 집 개에 대해서. 어떻게든 싸움을 안 하려고 최선을 다해요. 그러죠. 개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싸울 때 우리처럼 싸우지 않죠. 양말을 겁나 세게 물다 말고 제가 가끔 시험을 해봅니다. 양말을 주워줬다가 제 손가락을 넣어봐요. 바로 안 물어요. 빠르게 번갈아도 봤어요. 저랑 친한 고양이는 되게 대표적인 방구석 여포라서 위협이란 위협은 다 하다가 약간 본격적이 되면 바로 숨어서... 그렇죠. 우리 개한테 매너를 많이 배웠거든요. 그런데 급소를 찌르지 않는 것과 다음 채터는 찔렀던 곳을 또 찌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둘은 무슨 차입니까? 찔른 곳을 또 찌르지 않는다? 이것은 사실 내가 찌른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급소는 내가 찌르는 거고요. 남한테 찔린 데를 또 찔려서 급소라는 것은 치명적인 것이고 치명적이 아니어도 살짝 긁힌 분도 계속 긁으면 치명적이게 돼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파상풍이 생겼다거나 출혈이 이미 많다거나... 살짝 종이 배웠는데 거기에다가 소금 뿌리면 굉장히 아픈 거고 사실 급소라는 것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쌓였을 수 있는 거고 과거의 어떤 경험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건데 쓰러진 사람을 또 찌르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남이 찌른 거에도 내가 찌르는 거고 이게 여러 사람을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 사람이 지금 찔렸기 때문에 취약한 상태일 때만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 취약한 상태를 노리게 되는 거고. 취약한 상태를 노리게 된다. 이게 그... 이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아주 바닥부터 하늘 끝까지 다 벗어야 된다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습성에 대해서. 사람은 배우자도 친구도 때로 적으로 본능적으로 여기게 되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약점을 확보해 두고자 하는 본능은 있는 것 같아요. 자산으로서. 내 자산으로서. 나중에 써먹어야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내 약점을 드러내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나를 꽁꽁 무장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마치 그게 어른이라면 응당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사회라면 믿는 관계 아니라면 또 믿는 커뮤니티 아니라면 회사도 마찬가지고 동호회도 마찬가지고. 그럼 나의 약점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나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고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나 싶어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도의 상식을 갖고 있습니다. 가난을 갖고 놀리지 않아요. 못생긴 거 가지고 놀리지 않습니다. 대놓고 앞에다 대고. 그런데 부자인 건 놀려요. 맞아요. 제가 잘 놀려요. 그래서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 심각하게 그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뭘 잘못했을 때 곱게 커서 이런다는 말을 들어봤던 상처가 되게 깊은 거예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티를 안 내려고 20대 때는 괜히 거칠게 놀고. 터프한 척하고. 괜히 돈 없이 살아보고. 최대한 애를 많이 씁니다. 어떠한 단점은 벗어나려고 할수록 원심력을 발휘해서 나를 쥐고 돌려요. 자꾸 그 주변에 있게 만들어요.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그런데 예를 들어 그런 만약에 20대에 그런 상처를 가지고 10대에 그런 상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30대 때 친구들을 만나서 나는 그게 어릴 때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30대면 철들겠습니까? 저희 할머니가 평생 해주셨던 명언을 기억합니다. 사람은 철들자 망령이에요. 그래서 그 주변에 듣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오 약점을 잡았다. 나중에 저놈이 무슨 잘못을 해도 나는 저걸 가지고 찌를 준비를 할 거야. 라고 본능적으로 콜렉트 해두지 않을까 합니다. 콜렉트 해뒀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나씩 하나씩 주머니에 쌓아놨다가 진짜 큰 싸움이 될 때 한꺼번에 터뜨리죠. 그런데 레벨업이 진짜 큰 싸움이 될 때 전면전 레벨업이 되더라고요. 지갑에 10만 원짜리가 있는데 친구랑 같이 안주 없어가지고 쫄쫄이 굶으면서 깡소주를 마시던 친구가 나중에 30대가 돼서 그거를 고백을 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나중에 그걸로 야 너는 곱게 잘해서 그래 라고 놀리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레벨업이 돼가지고 30대에 돼서 거지보단 낫잖아 라고 하면서 개싸움으로 가더라고요. 제 눈으로 봤어요. 두 패턴. 바로 두 패턴이에요. 여기서 거지란 그 앞에 있는 나를 놀린 사람들. 이게 그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계급 간 갈등도 도드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싸울 때는 계급 갈등에는 뭐든 다 갖다 쓰죠. 쓸 수 있는 거 다 갖다 쓰죠. 그러니까 네가 계급으로 나를 역으로 놀린다면 내가 네 가난을 가지고 놀리지 못할 이유도 없어졌네 지금 이 순간. 그렇죠. 그러니까 대북 외교죠. 네. 대북 외교. 어디까지 깔 수 있느냐. 어디까지 때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계속 핵을 들여다보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저기까지 갈까 봐. 아주 초보적인 외교였다면 하나씩 싸워 보겠죠 서로. 그러다가 점점 크게 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럴 걸 미리 알고 있으니까 가장 마지막에 결론부터 건드리는 거죠. 핵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해됐습니다. 네. 말할 수 없는 것을 갖고 계속 건드리죠. 그런데 찌른 곳을 또 찌른다는 건 이런 오래된 상처도 있지만 지금 찔려서 아픈 데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별거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찔려서 살짝 휘청거리가지고 좀만 있으면 회복될 건데 휘청거리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제 1대1의 커뮤니케이션도 좋은 사례지만 1대다의 커뮤니케이션으로도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연예인이 어떤 도덕성 시비에 걸렸을 때 한 사람이 지나가다 때려도 아픕니다. 한국어권에서는 한 3, 4천만 명이 때릴 수 있어요. 영어권에 가면 수십억 명이 때릴 수 있어요. 중국어권이나. 그렇게 맞았는데 그 사람들의 극단적인 선택의 비율을 연구하는 건 사회학도로서 매우 중요한 연구죠. 네. 법칙이 있을 테니까. 네. 맞습니다. 아 때린데 그러니까 쓰러지는 걸 때린다는 건 대충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나중에 싸잡아서 이제 가는 거죠. 그 다음 단계에 싸잡아서 그래 너라는 인간은 그랬어. 아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거죠. 거기서 이제 카테고라이징이 재등장을 하는 거네요. 재등장을 하는 거죠. 그 감정은 경멸이 등장하잖아요. 경멸이 등장하잖아요. 너라는 이제 너라는 사람은 이러면서 경멸이 등장하는 거죠. 지금 느꼈어요. 그 사람은 행동이 아니라 너라는 사람 자체가 그렇구나. 거기서 이제 뭐 보통 이제 부부싸움에서 절정. 니네 가족은. 그렇죠. 니네 가족은. 지금 느꼈어요. 무의 본질이 왜 이기는 게 아닌지. 어 뭔가요. 아까 이제 저 뭐냐. 서열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대로 이기고 싶어서 싸워서 이 승리를 쟁취하면 승리도 잊어야 돼요. 그 다음엔 패배자를 돌봐야 돼요. 다시 인류회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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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만 생각하다가 계속 승리에 취해 있을 생각을 하면 그게 경멸로 변질되는 게 훨씬 편한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시사충으로 돌아오잖아요. 하나가 제가 아까 마틴 토킹하고 말콤 맥스를 왜 얘기했냐면 한 가지 잘못했던 사람을 평생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경멸을 하면 이기기가 쉬워요. 이기기다 쉽고 편해요. 예측 가능하고. 경멸이 더 편해요. 훨씬 더 편해요. 저 사람은 저래. 왜냐. 저는 저 사람 저런 사람이니까. 싸움이 더 어렵고 인간적이네요.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하고. 경멸도 하지 않고 급소도 안 찌르는 싸움이라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쓰러져서 흔들리고 있는 사람을 또 때리는 싸움이 아니라면. 네. 그거는 무도를 벗어나죠. 정정당당이 벨트 매고 시작하잖아요. 이 시사충이 시사 얘기만 자꾸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쩌겠습니까. 시사 프로인데 이거는. 네. 아까 충당했다고 지적하니까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 본인에게 적용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본인의 경멸일 수도 있죠. 우리가 원하는 정치적인 견해를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한 분노가 생겨서 사람들이 댓글을 달면 지지를 제일 많이 받는 댓글은 그 사람 개인에 대한 비난. 그 사람이 한 다른 잘못. 혹은 실제로는 잘못도 아닌 것을 잘못으로 어떻게 다르게 표현해낸 잘못. 거의 다 경멸이네요. A라는 문제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냈으면 그 잘못된 견해에 대해서 때리면 되는데 물론 저희도 정치인이나 언론인을 분석하면서 그의 과거 행적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제가 그 과거 행적을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의 입장을 판단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그동안 보여줬던 견해의 세트를 들고 와서 결국 이 사람의 논리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논증하는 정도로 쓰는데 아주 얇은 종이 한 장 차이로 그 사람이 저질렀던 상관없는 문제를 끌고 들어오는 계란말이 왜 먹었느냐를 이야기하다가 지난번에 빌려간 돈 왜 안 갚냐로 넘어가는. 네. 맞습니다. 보통 괴팍한 시사평론가들이 자기가 낸 견해에 대한 반대 의견이 들어오면 반대 의견을 낸 사람 개인에 대한 이야기로 반박을 하죠. 그렇죠. 옆으로 살짝 내가 어떤 공격이 들어오면 그 공격에 대해서 맞싸우는 것이나 옆으로 살짝 비켜서 다른 예를 갖고 던지죠. 처음에는 칼로 쌓았다가 나중에 표창을 던지는 체인인데. 말투가 아주 정중하더라도 공격의 대상이 의견이 아니고 의견을 낸 당신에 대한 공격의 대상으로 변질돼서 논쟁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도덕성 검증의 맹점 중에 하나 혹은 빠질 수 있는 함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도덕성 검증은 꽤나 대부분의 이슈와 무관해요. 맞아요. 그런데 물론 사람과 행동, 그 사람의 어떤 인격과 행동이 연관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쉽게 판명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란 사람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사람이 하는 행동의 어떤 의지랄까 이유랄까 이런 것도 굉장히 복잡한데 뭐 이런 거 너가 그냥 일상적인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예요. 내가 늦은 거는 차가 막혀서고 너가 늦은 거는 너란 인간이 게을러서야. 이런 유형이 되게 굉장히 재생상되고 반복되는 것 같아요. 내가 늦은 이유는 천 가지도 넘어요. 천 가지 넘어요. 차도 늦게 오고 차도 많이 막히고 엘리베이터도 늦게 와요. 그리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무슨 천둥, 번개가 일어나서 집에 들어가서 날씨 탓 우선을 찾아와야 되고. 그런데 이제 너가 늦은 탓은 아주 간단해요. 네가 게을르기 때문에. 너라는 인간이 그래. 그래 먹어서 그래. 아니면 네가 날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 맞아요. 그런 거죠. 그런 이유. 제가 정말 이게 참 시사 프로가 만들기 쉬운 거라는 생각이 정말 절로 듭니다. 이건 아주 어렵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진짜. 저 무의식과. 상상과 이상과 꿈과 이런 것 같은 모든 걸 다 얘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야 인간 본성에 대한 문제예요. 남의 스토리가 보일 리가 없잖아요. 보일 리가 없어요. 근데도 이제 보인다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이제 심리 상담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우쭐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면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선생님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시는구나. 생각하는구나. 이런 말. 요즘 좀 양가감정 느끼시죠? 헤어지고도 싶고 같이 잘 보내고 싶기도 하죠. 이런 말 할 때. 하고도 싶고. 직장 때문에 고민하신 분한테 그만두고도 싶고 그냥 있고도 싶죠. 양가감정.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제 마음이 딱 그래요. 자리 깔으셔도 되겠어요. 이래요. 자리는 이미 깔려 있는데 찾아와 놓고서 뭘. 우린 누구나 다 양가감정을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은 다 안 그러는데 나 혼자만 그런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거를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린 남 잘 못 봐요. 나도 잘 못 보고. 하지만 여러 상황을 많이 알게 되고 많이 대화하고 싸워보고 알면서 추측도가 높아지는 거고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지면 상대방에 대해서 보이는 것이 평면적이 아니라 입체적이 되고 또 사람의 여러 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렇고. 이런 입체적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참 귀한 경험인 것 같아요. 소중한 사람하고는 물론 그렇게 만나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입체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지적으로 만나는 관계가 편하고 쉽고 예측 가능하고 게을러지죠. 게을러지죠. 우리는 초급 과정을 반도 못했습니다. 아니요. 반은 했어요. 반했어요. 반밖에 못했습니다. 이 쓰러진 사람을 또 찌르지 않는 문제의 챕터에서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서 이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초코를 떠나보내고. 초코라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같이 살던 강아지를 떠나보내고. 상당히 우울해 있을 때. 위로를 해주겠다면서 친구가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이제 술을 마시면 심판관으로 돌변하는 습성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이젠 철들었겠지 이 새끼. 그리고 위로해준다는데 기특하잖아요. 만났는데 계속해서 강아지의 장례 방식과 몇 가지에 대한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옳은 말을 일삼는 거예요. 제가 이 몇 년 사이에 사람한테 버럭을 딱 한 번 해본 게 그때예요.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위로를 해준다고 불러서 이럴 수가 있지? 이러면서 배진감도 크게는 많이 느꼈고. 사람이 흔들리니까 잡아먹기 좋다고 생각하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옛날 사람들은 자기 손윗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참았겠지? 하는 생각도 나중에 들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는. 아주 감정이 복잡했는데 중요한 건 겁나 미웠다는 겁니다. 상당히 소프트할 때 나를 끝내네? 끝장내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확하게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그 얘기랑 똑같아요. 이건 실제로 제가 내 남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자기가 사랑하는 개를 떠나보내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친구가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야 그냥 있고 다른 게 입양해. 그래서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로운데 전혀 이해를 못 해주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내가 공감받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공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팩트 공격을 하거나 사실을 얘기하거나 공감하고 전혀 다른 경우를 얘기하거나. 또는 이야기가 이제 옮겨 다니면서 이제 이야기의 다음 얘기는 뭐냐면 다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한다가 쟤는 쟤 이상해. 쟤 되게 예민해. 뭐 저하고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거나. 정말 연약한 상태에서 필요한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를 우리는 참 잘 못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정확한 단어를 써야 하는 방송을 하다 보니까 하나의 단어가 한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상정하는 일이거든요. 보통 그게 무조건 오해를 불러와요. 이 생각을 고지하고 늘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다. 남한테 상처 입히고 가장 많이 하는 말이죠. 내가 틀린 말 했냐. 아니야 맞을 말은 했어.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해요. 위로 아까 이제 언어가 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감정은 시로 표현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 위로 역시 정말 시적인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고 위로를 잘한다는 것은 그냥 단어의 조합이 아닌 거거든요. 발성, 호흡이에요. 예를 들어서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얘기할지. 너가 이렇게 얘기할지 아니면 들이 내쉬면서. 너가. 너가 라고 얘기할지. 그건 아니네요. 전 좀 이상하네요. 리듬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수많은 여러 요소들이 시적인 요소, 음악적인 요소, 미적인 요소가 있죠. 리듬감 상당히 중요하죠. 매우 중요하죠. 단어와 단어 사이의 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청취자 여러분 요즘 제가 피곤해서 잘 못하는데 편집할 때 리듬 엄청 따집니다. 중요합니다. 엄청 버버거려도 리듬감 있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 위로를 못하는 걸로 정평이 나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성갑이요? 아니요. 그 친구의 현명한 점은 그거예요. 자신이 위로를 못한다는 것을 만천하에 항상 알리요. 나한테 기대하지 말라. 그래서 누구도 그 친구한테 위로를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가 첫 시간에 배운 중요한 덕목이네요. 자기 자신을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친구가 위로를 못한다는 게 미미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위로를 못한다는 걸로 다른 친구한테 서운함을 주지 않아요. 그러겠네요. 그런데 개인적인 관계를 들어가면 사실 사람들은 다 위로받고 싶거든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아무리 기대하지 말라 그래도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위로를 안 받는다는 건 되게 슬플 것 같긴 해서 제가 다음 책은 위로의 기술을 또 써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로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싸움을 잘 안 피하는 사람 아닐까 싶어요. 저 매우 동의합니다. 많은 감정을 보고 많은 감정을 피하지 않아 본. 그리고 그 많은 감정에 집중을 해본 경험이 있어야 위로를 할 줄 알지 않을까? 관계 안에서 상대방의 감정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접속하는 방식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일어나는 것에 집중하는 건데 아까 화도 마찬가지고 위로도 마찬가지고 접속할 줄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꽤 많은 도시민들이 못하는 일이죠. 말이 도시민이고 그냥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못하죠. 다들. 꽤나 많이들 못해요. 이런 것들이 다 사실 배워야 하는 거거든요. 어린 시절에 부모한테 배우거나 어른들한테 배우는 건데 배워봤었어야죠. 위로하는 제대로 하는 걸 보고 자랐어야죠. 싸움이 폭력이 되지 않고 싸움을 싸움으로 끝내는 것을 본 적이 있어야지 자라죠. 사실 그래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 세대에는 어릴 때 기존에 정해진 서열에 맞춰서 조아리는 것밖에 못 배웠기 때문에 동등한 입장에서 싸우는 건 지금도 싫어해요. 그리고 싫어하기도 하고 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경험해 본 적도 별로 없을 거고. 없어요. 맞아요. 가장 치열한 게 친구와의 싸움하고 연인과의 싸움. 그 정도이죠. 그리고 부부가 되면 사실 싸움을 피하는 쪽이 더 많죠. 아마 부부가 되면 초반에는 많이 서열 싸움을 하죠. 그러다가 서열이 결정이 되면 더 이상 싸우지 않죠. 그리고 서열과는 별개로 굉장히 열심히 피하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일상생활을 평화롭게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평화를 가장한 고요함을 만들기 위해서 싸움을 피하죠. 또 집에 아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피하다 잃은 게 있을 겁니다. 네. 플스. 등 많은 거예요. 웹박. 그렇죠. 초급 기술 배우는데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좀 더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도 무예 시간이에요. 정은혜 무인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퇴소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불꽃이 없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한약과 음식을 다스리는 약선 전문가를 육성합니다. 원강 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에서 2021학년도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원서 접수는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월 12일 화요일까지. 인생은 한방. 원강 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 매달 집으로 배송되는 이달의 책. 독서의 깊이를 더해줄 가이드북, 특강, 독서 모임, 강좌 할인권까지. 정치발전소가 제공하는 정치사회 전문 책 구독 서비스. 마키아벨리의 편지. 액세스몰과 정치발전소에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아스트랄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뉴스 아카이브입니다. 2013년 무렵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13년. 방금 대선이 끝났어요. 그렇죠.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그리고 정권 첫 해였던 그 해가 바로 2013년입니다. 지금이랑은 다르게 그 당시에 가장 힙했던 분야는 바로 정치였습니다. 청년 혹은 시민들의 정치 무관심을 지적을 하고 트위터에서는 정치적 발언을 하는 계정들이 인기가 많았죠. 여기까지만 말해도 머릿속에 여러 가지 프로필 사진이 흘러가죠. 그 당시에 인기가 많았던. 집회에 나가는 게 가장 힙했던 그 시절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그럼요. 그 시절에 그것은 알기 싫다도 있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시절 2013년 12월 10일 고려대학교에는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네. 철도민 영화 파업 반대를 했던 노조원 4213명을 파업 하루 만에 직위 해제시킨 것으로 글을 시작해서 아 그 강력한. 이 사람은 이 다음에 비례대표로 의원이 됐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국회의원이에요? 노동 문제와 청년 문제 그리고 정치 무관심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두 장짜리 대자보였습니다. 네. 이 대자보에서 또 정치 무관심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당시에 약간 유행어였죠? 뭐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다. 그리고 정치 얘기만 하면 청년무새들이 있었어요.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그때 유행했던 그 20대 개세땡론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웬걸 이 대자보가 붙자마자 전국적으로 퍼져나갑니다. 이제는 20대 개세땡론이 거의 소멸 단계예요. 그렇죠. 이것은 시민의 성숙과도 좀 유관한데 왜냐하면 20대들 중 상당수가 우경화됐다 칩시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게 그들이 이제 정치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아니죠. 전향이에요. 이거. 그렇죠. 나름의. 네. 요즘 20대 개세땡론 같은 이야기 하면 댓글에 그런 거 달리더라고요. 아재요 투표율 좀 보고서 이런 거.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익세력들이 당당합니다. 지금은 당당한 우익세력들은 그때는 아직 방구석 여포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쉬이 나오지 못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직화가 되지 않은. 그렇죠. 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중심으로 활동됐던 이 대자보에는 전혀 대응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는 중학생부터 회사원들까지 본인이 처했던 환경의 노동문제와 사회적 문제를 고발하는 운동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때 더 좋았던 점이 있죠. 지금은 있는데 그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후에 조직화가 된 적이 없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맞아요. 그래서 거리로 나서고 무언가를 써붙이고 큰 소리를 내고 거기에 사람들이 호응해서 더 커지면 그건 우파의 일은 절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역지사지가 안 되는데 지금은 역지사지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합정역에 붙어있던 출판업계의 노동문제를 지적했던 대자보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대자보가 전국적으로 퍼졌다는 얘기는 사실 아무도 정치에 무관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마치 스티브 잡스가 생각해낸 물건들 같은 겁니다. 사람들은 필요로 하는데 봤더니 필요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가 팩트 없는 선동이라고 기사를 냅니다.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베에서 대자보를 훼손하고 인증샷을 올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대자보 문화가 더욱 더 힙해졌죠. 네. 왜냐하면 조선일보의 기사는 굉장히 우수었고 일베에서 차라리 반박 대자보가 붙었으면 모를 텐데 그냥 훼손이라니 너무 만만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이런 원시적인 방법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렇죠. 저들은 촌스럽군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국민들의 정치 무관심이 문제라고 지적했던 시절이 불과 몇 년 전이라는 것도 좀 신기합니다. 네. 지금은 온 유튜브 온 커뮤니티가 어떤 문제를 누나면 정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흘려가죠. 그 전에는 다음에만 있던 아고라가 이제는 온 나라가 됐어요. 그렇죠. 이제 8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봅시다. 정치 덕후들 때문에 다소 피곤한 게 낫습니까 그때가 낫습니까. 뭐 서로 답은 다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누군가는 저한테 묻습니다. 어려운 방식으로 해석해서 들려드리죠. 이 방송에 나오는 분들 혹은 제가 자주 만나 뵙는 분들 당신 같은 정치 성향이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은 왜 그러냐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음 여기에서 이유가 있거든요. 오랫동안 정치 덕후였고 아는 게 많고 해온 것도 많은 이 사람들 그들은 정치 혐오를 만들어 온 주범들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네. 대중의 참여를 막고 대중이 고민할 기회를 틀어막은 대중화를 시킨 것을 또 못마땅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그렇죠. 전문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대중화입니다. 근데 정치가 대중화가 안 된다? 그럼 안 되잖아요. 네. 이때를 기점으로 이러한 구호들이 점점 더 많이 개발이 되고 빠르게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듬해에는 가만히 있으라. 그렇습니다. 가 나왔죠. 그걸 들었던 학생은 지금 국회의원이 됐고요. 이때 이랬네요. 다음은요. 이번에 무려 84년 전의 일입니다. 그렇죠. 11월 11일은 빼빼로데이고 12월 12일은 반란데이죠. 쿠데타데이. 네. 쿠테로데이. 그렇죠. 네. 쿠테로데이. 음. 지금 말씀드릴 사건은 중국의 역사를 바꾼 군사반란입니다. 네. 사실상 2020년에 투톱 체제를 보고 있으면 세계사를 바꿨죠. 그렇죠. 세계사를 바꾼 사건이죠. 바로 시안사건입니다. 이 시안사건 자체가 엄청 유명하고 복잡하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등장인물. 장제스의 국민혁명군이 마오쩌뚱의 홍군을 접히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공은 내전. 마오쩌뚱은 대장전 끝에 쪼그라들어 괴멸 직전이었고 시지의 사거리가 본진에 닿을랑 말랑 하니까 그제서야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일본에 대항해야 할 때가 아닐까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항복 직전의 마지막 전술이었다고 봐야 되죠.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는데 장제스는 공산당 정리하고 일본 정리하면 되라면서 홍군을 계속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제스가 마오쩌뚱을 접히고 있을 때예요. 음. 그리고 또 다른 등장인물이 한 명 더 등장합니다. 네. 바로 장쉐량입니다. 장쉐량. 장쉐량이라는 인물의 배경이 중요한데 원래 만주의 짱이었던 장쩌린의 아들이었어요. 만주의 봉천 군벌은 장제스가 그때 북벌을 하고 있었으니까 군벌들을 소탕하려고 장제스하고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일본이 만주를 노리고 대원수인 장쩌린을 암살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 군벌을 물려버린 장쉐량은 자신의 군벌들을 데리고 대립하던 장제스의 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일본이 당황을 많이 했죠. 음. 그런데 장제스가 이후에 만주를 거의 포기해버립니다. 음. 중국의 최대 군벌로 손꼽히던 원수가 자신의 본거지를 잃고 장제스의 명령에 따라서 공산군과 싸우고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국공외전에서의 만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힘들었고요. 거의 중국 최대 군벌로 손꼽히던 원수가 자신의 본거지를 잃고 장제스의 명령에 따라서 공산군을 쫓고 있었던 거죠. 장쉐량이 이게 못내 마음에 조금 안 들었던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장제스 밑으로 들어간 거는 만주를 되찾으려고 그런 건데 음. 계속 이 공산단만 쫓고 점점 더 내륙으로 들어오니까. 그리고 우리가 같은 지금 저쪽에 일본군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같은 중국인으로 이랑 중국인끼리 싸우는 게 무슨 이득이 있는가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내 이득을 잃었으니 그런 원칙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또 이때 공산당이 대정정을 하면서 살파했던 선전이었어요. 지금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질 것 같으니까. 그렇죠. 네. 장쉐량은 공산당의 선전처럼 지금은 중국인들끼리 싸울 것이 아니고 힘을 합쳐서 일본을 물리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1936년 12월 12일. 장쉐량이 시안에서 장제스를 억류하는 시안 사건이 터집니다. 억류의 요구는 홍군 토벌을 중지하고 홍군과 힘을 합쳐서 먼저 일본에 왔어자는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먼 가까운 미래의 화하의 총통이 될 것 같은 총통은 내 목이 날아가도 그건 못 들어주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제스는 이거를 거절하죠. 마오쩌똥은 빨리 장제스를 죽여야 한다고 안달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소련에 이거를 보고를 했는데 소련은 홍군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외로 스탈린이 장제스를 죽이지 말라고 석방하라고 지시를 하는 겁니다. 홍군 너네들은 무능력하잖아. 일본은 좀 싸워. 만주를 살려주면 만주 군벌하고 너네들이 또 싸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소련은 이때 장제스가 워낙 국민적 명망이 높았으니까 장제스가 죽으면 중국이 일본에 넘어갈 것을 우려하고 있었던 거죠. 네. 여차저차 해서 홍군에서는 저우원 나이가 왔고 그리고 장제스의 부인인 숭메이린이 날아와서 협상을 한 뒤 결국 2차 국공합장이 이뤄집니다. 그렇게 돼버립니다. 장제스는 풀려나오면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확히는 또 나오면서 2차 국공합장이 확정된 건 아니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여론이 니네끼리 싸우지 말고 일본군은 물리치라는 여론이 좀 강해서 장제스가 결국 굴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국공합장 이후의 스토리는 우리가 알고 있죠. 마구쩌똥이 세력을 다시 키워서 공산당이 중국을 먹었습니다. 석방을 했을 때 장세량은 원래는 도망을 가는 게 상식적이죠. 왜냐하면 전차를 끌고 와서 머리를 전부 다 부셔버릴 테니까 그렇죠. 그런데 장제스를 모시겠다고 굳이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장제스는 장세량을 평생 동안 가택연금을 시켜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물론 한국도 정치가 복잡합니다만 중국 정치는 정말 너무너무 복잡할 것이 작은 군벌 하나를 다스리게 된 호족의 큰아들 이런 사람. 우리나라가 조선의 왕만큼의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여기도 거의 만주 독립국 수준의 군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여럿이 그 밑에도 또 호족이 있겠죠. 네. 그런 사람들 여럿이 의견을 맞춰서 싸우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97% 로딩했다가 망가진 상황이죠. 이게 시안 사태란.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가택연금을 하게 되는데 이게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가택연금 중에 또 장수예요. 가택연금을 당하니까 오래 삽니다. 네. 홈트를 겁나 하셨다는 거죠. 53년 동안 연금을 당합니다. 네. 1991년에 가택연금이 풀려나자마자 바로 미국으로 가서 2001년에 죽습니다. 저라도 50년 동안 가택연금 당해 있었으면 90대에 겁나 열심히 운동했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보려고. 네. 그래서 저는 21세기에 장수혜량이 사망했다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역사가 아니라 아직까지 살아있었어. 21세기에 살아있다는 거야. 이게 첸수이벤트까지 살아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대만 역사 그 자체예요. 장수혜량은.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 산 거냐면요. 1898년에 태어나서 2001년에 죽은 거예요. 3세기를. 네. 3세기를 산 거예요. 3세기를. 예를 들어 8, 9, 0, 1, 2. 89년에 데뷔한 어떤 사람이 2021년까지 활동하면 5디케이드를 한 거 아니에요. 이분은 3센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한편 장수량이 장제스의 부인인 숭매일인가 이루어지지 않은 연인관계였다는 설은 또 재미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사람 얼마 많은데. 다른 사람 얘기했지. 아니 근데 막 편지 발견되고. 그건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장제스보다 원래 먼저 만났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중국의 가시부로 종종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정사는 아니고요. 맞습니다. 그 무슨 홍군이 승리한 것이 인류에게 최적의 결론인가. 이것은 아직 알 수 없죠. 그렇다면 장총통이 마지막에 승리를 가져가는 것은 옳은 선택이었을까? 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절대 알 수 없죠.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인류의 오래된 가르침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막판까지 가봐야 합니다. 네. 네. 막판까지 가봐야 합니다. 아시안 사건 얘기를 했네요. 웬일로. 84년 전 이야기까지 해본 뉴스아카이브였습니다. 끝으로 금주의 의사소통 나성인과 우리가 10년대 힙합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그것을 듣고 이현진 씨께서 오랜만이네요.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문화적 표현이 매우 부족하다는 말에 매우 공감해 듣던 걸 멈추고 글을 써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분의 개인 경험이 중요해요. 저는 책에서 읽은 구절이나 노래 가사, 영화 대사 등을 인용해서 대화하는 걸 좋아했지만 다들 싫어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그렇게 환영받는 습관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명언병. 미드에선 주인공이 태어나기도 전 작품의 대사나 노래 가사로도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신기했지만 대학 친구들은 언제 적 작품이냐 하며 핀잔만 듣기 일수였네요. 같은 수능 세대였는데도 대다수가 읽었음직한 현대 소설의 대사를 인용해서 말하면 아는 척어냐? 비아냥 듣기 일수였고. 그 버릇이 아직도 남아 종종 실수로 무언가를 인용할 때면 젊은 애들 말 좀 안다는 놈들은 그게 뭔데 씹더가? 라고 하네요. 늙은 표현이긴 합니다. 젊은 애들 말 좀 안다는 놈. 이런 비유나 인용을 상대가 알아듣지 못하면 설명하기도 귀찮고 알아들어도 불쾌해서 결국 대화가 적당히 내내 거려주거나 상대에 맞춘 언어를 쓰는 것이 일상이 됐지만 가끔 튀어나오네요. 옛사람들이 시조로 랩 패트를 하듯 추억의 어구나 멋진 가사나 대화로 대화하며 놀자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자제하다 보니 어휘력도 떨어지고 점점 쓰는 단어도 저급해지네요. 왜 이렇게 나이 들수록 표현의 예의가 부족해지는지. 같이 읽다 보면 물들어 저급한 단어를 쓰고 있는 저에게 놀랄 때도 많습니다. 네, 이현진 씨. 언어 자체가 저급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위험하고요. 다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저도 뼈에 사무치게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 지점. 한국어는 한국어 자체의 특성만으로 이럴 리가 없어요. 한국 사회의 특성 때문에 한국어가 이렇게 될 거예요. 한국 사회에 영향을 받는 한국의 언어의 특성 중에 하나는요. 회전이 겁나 빠릅니다. 겁나 트렌디합니다. 좋은 점이 있습니다. 사기꾼을 최대한 방지해줍니다. 어떤 언어는, 어떤 어휘는, 어떤 수사는 자리 잡고 짱박히죠. 그러면 사기꾼의 언어로 돌변하기가 쉽습니다. 쉬워지니까. 꺼내기 쉬워지니까. 그래서 뭔가 좀 재래식이다. 재래식 단어들을 막 뭉쳐놨다.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사기치는 사람들의 경우를 종종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빠르냐면 25살이 15살의 어휘를 못 알아들을 정도로 빠르죠. 영어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인터넷 언어 때문이 아닌가요? 아니요. 인터넷 언어도 기껏해야 단어 줄임 몇 글자예요. 영어 사용자들은 다 알아들어요. 세대를 건너뛰어서. 세대를 건너뛰어서 다 알아듣는 규약으로서 수사로서 언어가 쓰이면 작품도 동원되죠. 그런데 우린 그게 안 되죠. 그래서 한국의 노래 가사가 빈곤합니다. 규약 위에서 올라서 있질 않거든요. 그냥 파편되어 있는 언어 위에 올라서 있지. 그때그때 새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보면 신기한 게 미국 래퍼들, 특히 갱스터 래퍼들의 노래를 그렇게 많이 들어도 평생 거기서 들었던 욕보다 제가 친구랑 술 먹으면서 하는 욕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욕의 종류로 치면은. 욕이 너무 다채롭다. 그것도 좋은 일이죠. 한국에 쓰는 한국어는 너무 마음에 드는 좋은 점이 있고 그것 때문에 포기한 나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와 동일합니다. 한국 사회는 역사적 기반을 우습게 봅니다. 한국 언어도 그렇게 쓰입니다. 이현진 씨 고마워요. 모럴 컴뱃으로 함께한 이번 주 그것은 알기 싫다였고요. 다음 주 토요일에도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달력을 볼까요? 다음 주에 그것은 알기 싫다. 다음 주에 그것은 알기 싫다. 조금 이른 XSFM Game of the Year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는 타이밍에 제가 2회차 플레이를 마무리 치웠습니다. 아 그 게임의 2회차 플레이요? 힘들어 죽겠다 진짜. 일 다 하면서 두 번 깼습니다. 물론 뭐 첫 번째 게임 후보도 이해였던 뭐 저 배그. 배그는 하루에 열 번 깰 수 있잖아요. 혹은 뒤집어 말하면 영원히 깰 수 없거나. 열판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게 치면 스타는 몇 번을 깬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두 번 깼습니다. 저한테 지금 이거 두 주 플레이어하고 두 번 깼거든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저희들의 Game of the Year 2020년 Game of the Year는 하나의 힌트 어몽어스는 아닙니다. 쉽게 더.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문학인과 함께 인사를 드리죠. 기술과 구성의 윤세민 나머지의 유승균이었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391회를 마무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몽어스를 하고 나서 네. 거짓말을 하면 내가 티가 나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렇죠. 귀신같이 죽이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방금 내가 누굴 죽였거든. XSFM입니다. I, D, W, K Friendship I, D, W,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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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